아직 미용 40년 하시면서 지금 탈색을 처음 해보신 거죠? 그럼요 처음 했죠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 좋게 되고 신기하게 되고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있구나 막 기대되시죠? 보시면 지금 여기 선배님 눈썹 있잖아요 아니 이게 좀 자라 있으면 두피 안 닿고 하는데 내가 꼬술물에 한 번도 안 해 살짝 나오기 시작하네요 200g 탈거예요 110g 220g 탈거예요 그럼 많이 바를 거예요 살짝 좀 더 되직했죠 아니야 이게 힘드세요 이런 거 다행히 오 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